이 친구가 최근 썬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요. 드라마다, 드라마. 성훈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유일하게 여동생이네. 아, 니키비도 있고. 비슷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. 남자들 중에 늑대 같은 애들이 가끔씩 있잖아요. 너는 늑대죠, 너는 늑대죠. 내가 늑대인 것인가? 어, 늑대죠.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오히려 다른 이상한 애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. 아, 얘도 여동생 있네. 여동생 있어요. 니키 여동생 아끼잖아. 약간 공감. 근데 누나는 모르겠어요. 누나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. 근데 제 기준에 괜찮은 남자인 친구는 일단 좀 기준이 높아가지고. 와, 난 진짜 공감이 안 되네. 우리 가족 여자고. 네일러 받은 거. 아, 네일러. 네일러. 아, 엄마 있어. 평소에 네일러.